역대 수능 만점자 탑3 3위, 이영래 2017학년도 수능 만점자다 걸그룹 덕후로 걸그룹 무대를 보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며 수능 만점 비결은 전소미라고 밝혔다 이후 뇌생남에 출연해 실제 전소미와 영통까지 했다 2위, 박창희 역대 수능 중 가장 어려웠다던 2009학년도 수능 만점자다 만점 비결에 EBS 문제집만 풀었다고 답해 EBS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1위, 오승은 역사상 최초 수능 만점자다 1994년 수능이 첫 도입된 지 5년 만인 1999년 수능에서 탄생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당대 최고 아이돌이었던 H.O.T 멤버 중 누굴 제일 좋아하냐는 질문에 H.O.T가 뭐죠? 라고 답변했다